1. 커피의 과실을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면 무엇인가? 1. 장과 2. 핵과 3. 견과 4. 건과 정답 2번 핵과 2. 다음에 커피 종류 중 종자가 다른 것은? 1. 타이피카 2. 버본 3. 카투라 4. 코닐론 정답 4번 코닐론 3. 생산국에 따른 유명한 커피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코스타리카 블루 마운틴 2. 과테말라 코나커피 3. 브라질 안티구아 4. 인도 먼슨 빈 정답 4번 인도 먼슨 빈 4. 생두를 얻기 위해 커피 과육에서 껍질을 벗겨내는 가공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건조법 2. 세척법 워시드 3. 세미워시드 4. 자연가공법 정답 4번 자연가공법 5. 로브스타종 커피 식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아프리카 가봉에서 처음 발견되어 카네포라의 한 변이종이 되었다. 2. 나무의 높이가 10m 이상으로 아라비카종과 리베리카종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다. 3. 세계 각지의 70여 종의 많은 재배 변이종이 분포되어 있다. 4. 곰팡이병의 저항성이 강하며 인도네시아 등에 넓게 재배되고 있다. 정답 3번 세계 각지의 70여 종의 많은 재배 변이종이 분포되어 있다. 6. 우리나라에서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종이다. 고종은 덕수국 내의 우리나라 최초의 로마네스크풍의 건물을 지어 이곳에서 커피와 다과를 즐겼다고 한다. 이곳은? 1. 밀다원 2. 카페 세실 3. 정관원 4. 난다랑 정답 3번 정관원 7. 커피의 쓴맛을 부여하는 알칼로이드 물질은? 1. 테오브로민 2. 나린진 3. 휴물론 4. 카페인 정답 4번 카페인 8. 우유의 영양적 가치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2. 비타민 D가 풍부하다. 3. 철분이 풍부하다. 4. 유당이 적게 함유되어 있다. 정답 1번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9. 커피의 향미를 평가하는 순서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향기, 맛, 촉감 2. 색깔, 촉감, 맛 3. 촉감, 맛, 향기 4. 맛, 향기, 촉감 정답 1번 향기, 맛, 촉감 10.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1. 각 볶은 신선한 원두 2. 커피를 뽑는 사람의 기술 3. 볶음도에 알맞은 추출기구 4.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정답 4번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11. 다음 커피의 등급에 관한 단어들 중 커피의 품질 정보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품종 2. 향미 3. 결점도 4. 색도 정답 1번 품종 12. 카푸치노에 첨가하는 거품 우유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 우유에 스티노즐을 넣을 때 우유에 담기는 노즐의 깊이를 적절히 조절한다 2. 거품 만들기에 사용하는 우유는 신선하고 차가운 것을 준비한다 3. 피처는 도자기,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질로 만든 것이 좋다 4. 거품을 만들 때 스티노즐을 우유 표면인 위쪽에 두면 거품 생성이 잘 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피처는 도자기,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질로 만든 것이 좋다 13. 아래 보기에 조건으로 만들어진 커피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린빈 상태의 커피콩을 증기로 쪄 수분률이 50에서 60%가 되게 한다 솔벤트, 물, CO2 등을 사용하여 커피와 카페인을 분리한다 다시 커피 성분을 넣고 열풍 건조시켜 수분률을 다시 13%로 맞춘다 1. 맥심커피 2. 인스턴트커피 3. 헤이즐넛향커피 4. 디카페인커피 정답 4번 디카페인커피 14. 우유 단백질에 속하는 성분이 아닌 것은? 1. 카제인 2. 베타 락토글로블린 3. 오브알브민 4. 락토페린 정답 3번 오브알브민 15.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경작하여 대규모 커피 경작의 역사를 연날하는? 1. 포르투갈 2. 네덜란드 3. 프랑스 4. 영국 정답 2번 네덜란드 16. 세계의 커피 재배 적지라고 불리어지는 커피벨트는 어느 지역인가? 1. 북위 25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2. 북위 20도와 남이 20도 사이를 말한다 3. 북위 25도와 남이 20도 사이를 말한다 4. 북위 20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정답 1번 북위 25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17. 터키 사람들이 커피를 끓여 마시는 기구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 이브릭 2. 멜리오 3. 코펠 4. 퍼컬레이터 정답 1번 이브릭 18. 다은중 카푸치노 콘판나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은? 1. 에스프레소 1과 1분의 1샷 거품 낸 우유 4.5온스 휘핑크림 2. 에스프레소 1샷 거품 낸 우유 4.5온스 레몬 슬라이스 3. 에스프레소 1샷 우유 거품 1온스 4. 에스프레소 1샷 휘핑크림 정답 1번 에스프레소 1과 1분의 1샷 거품 낸 우유 4.5온스 휘핑크림 19.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나라는? 1. 우간다 2. 케냐 3. 에티오피아 4. 콩고 정답 3번 에티오피아 20. 커피 생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틀린 것은? 1. 자연환경 2. 재배가공의 선후진성 3. 기술 장비 부족 4. 정치적 요인 정답 4번 정치적 요인 21. 커피 전문점 관리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1. 연령 소득 등에 따라 목표 고객을 분석한다 2. 가장 바쁜 시간의 영업량을 미리 예측한다 3. 동일 상권에 있어 경쟁업체를 수시로 파악한다 4. 업장의 형태와 크기는 가능한 최대로 확보한다 정답 4번 업장의 형태와 크기는 가능한 최대로 확보한다 22. 바람직한 바리스타상이 아닌 것은? 1. 영업장 내에 필요한 물품 재고를 항상 파악한다 2. 이를 판매할 재료가 적당한지 확인한다 3. 영업장의 환기 및 기물 등의 청결을 깨끗이 유지관리한다 4. 커피 제조 시 계량법을 지키지 않는다 정답 4번 커피 제조 시 계량법을 지키지 않는다 23. 다음은 커피 서비스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 맛과 향기가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커피를 서브할 때 한 잔의 양은 100ml 정도가 적당하다 3. 커피를 서브할 때에는 커피 컵은 뜨겁게 보관되어져 있어야 하며 크림은 너무 차갑게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4. 커피의 적정 온도는 120도 이상이 적당하다 정답 4번 커피의 적정 온도는 120도 이상이 적당하다 24. 커피 배전 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도의 상승으로 원두와 실버스킨이 분리됨 2. 수분이 증발하고 내부 조직이 팽창되면서 1차 크랙 발생 3. 1차 크랙 발생 후 2차 크랙 발생 4. 원두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 정답 4번 원두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 25. 배전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도는 배정 과정의 가열 온도와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배전도는 기계적으로 측정한 L값으로 나타낸다 3.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4. 배정콩의 갈색 정도를 표준품과 비교해서 배전도를 경험으로 정하기도 한다 정답 3.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5. 배전도의 주개 pewter 5. 분산과 분산이 강해질수록 배전도 발전하 있습니다